2024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일 잡고 희망 잡고라는 슬로건으로 열려 제주 반도체와 제주 신화월드, 스타벅스 등 호텔과 정보통신, 관광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부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행사장에는 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입사서류 클리닉과 인공지능 모의 면접,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.